네, 선호 씨. 번호 알아냈어요. 정말요? 이제 내가 뭘 도와주면 돼요? 만나고 싶어요, 그 여자. 알았어요. 자리 마련해 볼게요. 선호 씨. 미안하다는 말이면 사양할게요.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. 어머니 그렇게 되신 거. 네, 이제 그 생각 안 할게요. 지우 씨도 어머니 마지막 유언 기억하죠?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나하고 상의해요. 알아보니까 모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모성그룹 패션 쪽이라고 미끼를 던지니까 덥석 물었어요. 그쪽에서도 지우 씨가 나오는 건 꿈에도 모르는 상황이에요.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저쪽에 있다가 오는 게 어때요? 그럴게요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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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